차분하게 해야되요 여포한테 우선 우리 이제 사돈댁이면서 의형제가 될것이기 때문에 적토마 하고 다 챙겨줍니다 방천화국도 챙겨줘요 방천화국도 다 여포에게 챙겨주고 많이 올 때까지만 탈옥을 하지 말아 주시구요 아 여기를 좀 차분하게 이렇게 싸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합시다 어 이런식으로 나오면 차분하게 못하는데 등용이 안되는 애들이 있으면은 오오오 저러면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는 이거 등용 안할거에요 이거 등용 지옥이 좀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지겹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등용이 너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잡으면은 등용하고 안되면 다 풀어주고 할겁니다 등용 때문에 매번 너무 지금 게임이 복잡해지고 게임이 어지러워요 등용 때문에 등용 지옥을 조금 미리미리 좀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게임이 얘네는 왜 따라와 야 안싸운다니까 전해석들만 좀 혼내 장려고서니 가서 좀 혼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장은 빠지시고 병사일괄 일만명 등용을 다 마무리를 하고 뭘 해야될 것 같아요 인제 등용 어우 너무 많아 왕자복 광서 그 다음에 황환 최영은 또 안되고 최영부터 또 안되요 아 여기 빠등도 안되고요 또 안되고 이속은 되고요 군단을 장안도 이제 제가 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를 주고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노숙이 이제 지원을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꾸 터져요 이거 부캐를 공략을 하세요 알아서 부캐를 공략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안쓰는 장수를 노숙에게 좀 줍시다 통솔 이연위연 이제 주환윤네도 안쓸거거든요 정보환계도 안쓸거고 방덕도 줍시다 진도 다줘 다줘 허전은 제가 쓰고요 장래호 구순위 연계가 당연히 있겠죠 아 부질렀네 변계가 있을거에요 있을거고 들어오고 얘는 또 뭐야 진양풍실 마무리를 하면 되구요 명품이 아니고 포상 결제 이벤트 원가분열 필요없고 교역 자 전술룡 가지고 옵시다 우리 아들이 가지고 오세요 우리 아들이 통솔이 한 50초반인데 저거 전술룡까지 가져가면 60이 넘어요 근데 아들 찾기가 이제 어려워졌다 장수가 지금 너무 많아요 장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마무리 마무리 어마한 이제 가자 어마한 있을 필요가 없네요 그전에 관직 적당히 관직 좀 정리할게요 안서장군의 여포 안복장군의 마초 그 다음에 어사중승의 서성 평남장군의 서성 평서장군의 하우상 기령 주택 이거 잡혀가지고 아까 지력 지력 맨 위에 곽관은 뭐 줄만 하구요 법정 줄만 하구요 순유까지 줄만 하구요 여기 그리고 여기 호루관 깨야 되는데 이거 주유가 불을 너무 심하게 질러요 혼란을 배웁시다 법정도 혼란 배워 법정도 혼란 배워 주유도 나갑시다 병력이 없네 병력이 여기 가지고 오면 되잖아 뭐해 뭐하시죠 자 소왕이 다가오지만 혼란이 다음탄에 바로 걸릴거에요 얘네는 뭐 수비하기도 바쁠텐데 근데 공격을 이렇게 열심히 들어오나요 너네가 지금 공격 들어올 때야? 개념이 없어요 이 녀석은 뒤를 끊으려고 그러나? 잠깐만 이거 뒤가 끊기면 안되니까 봉시가 한명이 나와야되겠네요 봉시 황충 황충 나가자 이렇게 진군 혼란 바로 때리구요 자 뒤가 끊기면 안되죠 좋아요 황충 나가자 합니다 일기토 너무 좋아요 확삭이 있어요 자 늙은이의 힘 보여줘야죠 자 늙은이의 힘 보여줘야죠 잘한다 나이샤 깔끔하게 잘들여갖고 부상 입혔구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회계제압은 뭐야 회계제압은 뭐야 음악 뭐야 아씨 회계제압은 뭐야 회계제압은 뭐야 회계제압은 뭐야 회계제압은 뭐야 아니 산월중간에 져서 땅을 뺏기면 어떻게 해요 노숙 땅 겨우 25개밖에 안다스리면서 아니 노숙이 멀티가 안되네 그리고 여기 장수 줬는데 여기를 분배를 안하고 지가 다 가지고 있어 분배하세요 분배 뭐하세요 와 AI 와 이거 분배를 안해요 여기 34명 가지고 여기 34명 가지고 뭐하시는거지 이쪽에 좀 또 이쪽에 분배 안할거 아니야 여몽 가구 아니 분배를 하세요 오 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하시네 하지만 어 신경써주진 않아요 알아서 해야죠 우릴 일단 들어오시고 저 녀석을 누가 잡으러 가지 마초가 저 돌이 있죠 둘다 마대가 잡으러 갑시다 마대하고 마대 관직이 없잖아 아 개같은 저 돌 진짜 저 돌 때문에 안그래도 좀 피곤한 스타일의 게임인데 저 돌 때문에 확실히 더 피곤해져요 어 유비 괜히 따라가지 마시구요 그리고 관도로 들어가지 마시고 산조까지 가세요 이거는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관도로 들어가시면 되고 강 나가자 병사일괄 삼천 관도로 들어가요 관도로 들어가요 결제 교역 필요 없어요 여기 엄한 도착했나요 장이 모의 들어가 있으면 맞고 육손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그래도 갑시다 육손 빠지고 여기 법정 들어가가지고 복양 치러 갑니다 아 명령서 또 없네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어 고선을 공격하러 와요? 아 병력 또 터지고 어 공격이 들어오는데 건설합니다 진 여기다가 건설하고 여기서 막읍시다 하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하고 무시해 그리고 황충이 어 이까지 가세요 무시하시고 손견이 나가서 저녀석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유하고 선책하고 정란 순유하고 같이 가서 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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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라로 이 땅을 밝긴 해야되는데 뭐 여기서 법정에 대교까지 그리고 여령기까지 나가고 주택까지 나가요 최대 맥스 주택 빠지고 봉실 빠지고 여령기 빠지고 대교 빠지고 그러면은 만 만 만 맥스 주고 갑시다 이렇게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 이렇게 밟고 여기를 공격 하구요 그리고 대교장은 이렇게 밟고 여기 서 있고 자 심착하게 잘 해야 돼요 주택은 창읍을 밟고 고성을 밟을 준비만 하고 있고요 여령기는 동아를 밟고 창정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명령서 다 썼고 지능건설 빨리 완료해 주세요 여기서 이민족이 뭔가 그렇죠 이민족이 뭔가 방해하죠 좋아요 여기서 이민족이 싸우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민족은 뭐 퍼박 잡히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노숙은 겁나 치열하게 싸우네 진짜 아 노숙 노숙 다크서클 저기 볼까지 내려오겠어요 뭐 어떡할 거야 지금 여긴 왜 아직도 공격을 못해요 어 항충 가고 있고 건설 됐나요 그러면은 고순이 산조를 밟고 내려오시고 장려 이쪽으로 가시고 항충은 자리 여기 위치 괜찮고 여기 들어가고 있고 위치 괜찮고 여기 들어가고 있고 위치 괜찮고 여기 들어가고 있고 등용 남은 애가 누가 있을까요 양씨 안는 나간 걸 안되고 마 등은 왜 안되는거지 신서 우리 장양은 반드시 항복을 시켜야 돼요 가 아니고 만 가자 이 민족 잘 싸우죠 숲이라서 어 숲인데 왜 그걸 괴멸당했어 그렇지 하우현 잡았고요 혼란 숲인데 괴멸당하면 어떻게 해요 어? 어? 숲인데 다 괴멸당한다고? 야 씨 우리 숲인데 하지만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병력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병력은 끝이 없어서 불얼어 볼수록 높아 만지죠 봉구 쪽을 어 자 여기를 일단은 적적을 시켜고 하우돈을 공격을 하시고요 어 어 자 여기를 일단은 적적을 시켜고 아 저쪽 돌아서 밟아야 되는데 고순이 돌자 고순이 돌아서 광장까지 가세요 그리고 우리 이쪽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아직도 한참이네 주태가 고성까지 밟을 수 있겠어요 밟고 정도 밟고 옹구까지 오면 될 것 같아요 친밀 항복시켜야지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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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가고 있어요 저도 돼요 저도 돼요 저도 돼요 아 호기충 이거 관도 우리 거죠? 장류와 조인이면은 어 뭐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죠 구십타 빅매치 아 이 연륜 피하는 이 연륜 훌륭하네요 슥 피해주고 얘는 천명밖에 없어요 경력성 자 서로봉시 우리 왜 빨간색 켜졌지 대갈같은거 맞았나 끝났고 응 얘 보급력 끊겼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군합시다 성경 잘하고 있어요 여기 동관 병력 가지고 와 난만용당 이거 입성하세요 아 입성하면 안되고 주고 다시 가세요 나중에 쓸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입성은 금물 자 그리고 우리 이쪽이죠 여기 싸우고 계신데 열심히 하세요 저쪽 잠깐 좀 도와줄까요? 어 장사 요하가 이거 동관 밟아주세요 그러면 조금 도와주죠 노숙 자 조인 가셨고 뭐 계속 나오네 혼란 뭐 계속 나와요 진류 황충과 우금은 불필요도 없구요 어 포박해버려 새로나온 8천명 신군까지 괜찮아 괜찮아 장류 뭐 장류 뭐 잠깐 져도 돼요 우리 마무리 지으러 갈까요? 어 통솔 육손 혼자 마무리 지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육손이 혼란을 가지고 가면은 그냥 터져요 저기는 여기 주유 빠지고 육손 가시구요 여기 하고 바로 이제 가면 되구요 어 황충은 뒤로 빠졌으면 좋겠는데 빠질 수가 있으려나 포상 지역내정 자동인명 점령 정도 밟지 말고 이거 포위 점령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정도를 밟읍시다 보이네 아수라 비켜 비켜 보세요 아수라 빨 어 뭐야 나왔네 얘네 왜 나왔지 발 발타 고향기 고향기 다 끝났어요 등용 그러니까 다 해방합니다 등용하기가 귀찮아 다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이거 잡아야지 다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이건 호러간인가요? 아니 호러간 괜히 했다 해방할걸 얘는 괜히 나와가지고 복약 터져버렸어요 자 싹 발벗고 이거 뭐야 조조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됐죠? 이거 그냥 까 공격 얘는 왜 쌀없다는 표시가 떴지? 어 얘 혼란이 안걸리네 태어나네 무시해주고 잡으러 갑니다 육손 가면 끝나는거지만 이쪽에서 지원 병사 최대 제사 신학의 혼란 아수라진 자 마무리 지으러 가요 여기서 수송을 다시 맥스 호러간에 갖다 놓구요 성교는 돌아오시구요 이제 포상 여기가 나가서 좀 잡읍시다 진형 어린 밖에 없네 장사로 다 나가가지고 잡읍시다 여기가 나가서 좀 잡읍시다 장사 장사 어린 병사일걸 삼천시켜가지고 나가 이렇게 나가고 장임 이쪽으로 나가고 대교는 이쪽 증군 이거 지금 우리거죠?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에 열여덟명 이동 복양으로 통솔 좀 쎈애들은 여기 남겨주고 갑니다 내정할 애들만 데리고 가요 그럼 소패도 주면 되구요 우리 가고 있고 가고 있고 너무 완벽한데요 근데 얘네 그 마등이 계속 떠가지고 귀찮게 자 정욱 처리해주고 처리해주고 신궁 어 이걸 나온다고? 야 이거를 싸워보겠다고 나와요 지금 조조가 또 겁을 상실한 행동을 하네요 이걸 싸워보겠다고 나와? 이렇게 이렇게 진군 알았다 뒤가 끊기진 않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어 선견이 병력 좀 더 가지고 저기 실어 날라요 이거는 병력 실어 나르는 개념이에요 병력을 실어 나르는 개념으로 가주시고 우리 여기 다 들어가구요 주태도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이동을 다 했죠 인면 군단 편제 자 노숙 똑바로 하세요 진짜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점 공략 회계 다시 찾아오시고요 그거 딱 몇 개나 된다고 그거를 그렇게 못 다스려가지고 여기 쌀 좀 가져오시고요 중도시 중도시 상관없어요 공군은 뺏겼지만 괜찮아요 자 뒤쪽에 싸움 잘났고요 성충 잡혀도 돼요 자 육소는 곧 혼란 들어가고요 성전 오고 있고 포상만 해주면서 느긋하게 가면 돼요 또 포위 점령이네 이쪽으로 이민족들을 좀 싹 불러와야 되겠어요 강 난마는 다 어디있죠 강과 남 강남 강남 다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출진 법정 댁이 어디갔죠 댁이 어디갔어 댁이 어디갔어 댁이 어디갔어 아 이거 계속 빼주는거 귀찮아 죽겠네 아 대교가 3군단에서 뒤로 돌아가버려요 일단 이쪽으로 진군하고 고당왕을 압박하러 가야된단 말이죠 통솔 여령기가 고당왕을 압박하러 갑시다 대교 대교가 없다면 소교라도 불러와야죠 개인 소교 추씨 서씨 오국테는 저쪽 가시고요 초선도 오시고요 대교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연이 끝났네요 대교 아이고 동백 대교 항복권구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금물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주는데 그게 안된다고 아 이상하네 그리고 허창에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어 군주님 위로 올라가십니다 무력 허저 황충 장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개인 성별 미시 가고 기본에 관직 관직 군주 가시고요 올라가자 무거 그리고 허창도 내려줍니다 소교가 도착을 아직 못했겠죠 소교가 도착을 아직 못했겠죠 얘네 뭐야 공격 창정왕 아 공격을 들어오네 그게 무슨 개념이야 공격을 왜 들어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진군 진군 물로 들어가지 마세요 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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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 개념으로 여기를 들어오는거지 무슨 개념으로 여기를 들어오는거지 진군 저쪽으로 가셨고 진군 강력 도착 주전 공격을 들어오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걸 공격을 들어온다 이걸 공격을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수선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또 갈 수 있구요 회개는 어떻게 됐어요? 아 먹었네 회개를 창피하게 그거를 뺏겨요 아 정말 여기는 혼란 한번만 해주고 혼란 한번만 해주고 3번 보러 갑니다 3번 보러 갑니다 이번 턴에서 버티나요 조조? 끈질긴데 손책 이거 뭐하고 있는거야 안에 안들어가고 AI 진짜 답답하다 유어는 도착을 했죠 그러면 노숙 똑바로 해요 그래봤자 25개밖에 안돼요 25개도 못 다스리면 노숙이 아니죠 어 얘네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는데 소교장 어딨죠? 소교는 또 방어진이네 귀엽게 자 마무리 진류 자 다 끝났어요 올 등용 등용 안된 애들은 깔끔하게 해방해요 이거 귀찮아요 귀찮기 때문에 바로 해방하고 기락종행 기락종행 저것도 조비 꺼져 조비 같은 애들 등용해봐야 자 이익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대도시에요 그러면 호로간에서 잠깐 쌀 부만 일단 수송 맥스 호로간에 몇명 있죠? 한명밖에 없네 입성하세요 갖다주고 입성하시고 여기서 호로간으로 수송 수송 두개가 맥스를 갖다주고 입성하시고요 출퇴근 아 이거 돌아가요 군단이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포상부터 해주고요 그리고 내정 도시내정 손견 그리고 서왕 이런 애들 등용됐어요 서왕악진 아 이거 관직 영용소가 없네 그래서 서왕악진이 있으니까 쟤네도 관직좀 주고요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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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상을 내려주고요 관직 쭉 내리다보면 뭔가 줄 자리가 있겠죠 자리가 없나요 설마 없네 간이대보 이런 데라도 줘야되겠어요 통솔 사마일 꺼지고 서왕 어 별가종사에 우금 만총 치중종사에 우금 보조종사에 무력 높은 애 누가 있을까요 허저 허저 그리고 우리 저거 교역 가는건 어떻게 전술론 그거 아직 도착을 못했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유 들어가지고 자 저희는 이제 올라갑니다 다시 여기 전투하느라고 갑자기 조금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진군을 하고요 여령기는 원래 계획대로 고당항으로 진군하고 이동이동 낙양에서 이쪽으로 통솔 사마이어포마초 무력 마운로 마운로 그 다음에 개인 성별 하면은 이쪽에 몇명이나 남을까요 와 말도 안되게 많은데 너무 많이 남겨질 필요는 없어요 낙양에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세요 대규모로 이동하시고 군단을 다시 줍니다 군단 편제 이쪽은 4군단 양습에게 주지않고 노숙에게 다시 26개 갑니다 알아서 하시고 진료 바로 출지네요 성견 선책 주유 우리 손씨도 어디갔어 송권 어디갔어 송권은 여기 없네 오국대는 어디있죠 오국대도 안보이네 찾아와야되겠다 그리고 조조 등용됐어요 은근슬쩍 누구도 모르게 등용이 됐죠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일단 진군 그리고 여기에 우리 강 다 불러왔죠 강 영사일괄 이천 여양항을 이렇게 밟고 음안을 밟고 공량을 밟고 거록을 밟고 한단까지 갈거에요 메뚜기 때처럼 그리고 남만은 한 명이 어디갔어 남만 한 명을 찾아라 오고있는건가 그리고 여기 오국대가 왜 없을까요 오국대 어디가있어요 이동중인가 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오국대는 공량을 해봅시다 모든 과목대는 오늘의 상황을 통해 오국대는 아예 오국대는 어떻게 알고 오국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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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에서 오국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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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국태가 왔나 볼까요? 있네 손권은 손권은 이거 어떻게 찾아 손권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오국태만 갑시다 손권은 뭐 지가 어딘가 알아서 혼자 살아서 뭐 하겠죠 그리고 여포하고 통솔 여포하고 장려고순 이런 애들은 어디 갔지 여포가 저쪽으로 갑시다 여포 맞죠 서황 하마이 조조도 다쳤는데 가있어 연주 재패도 떴구요 연주 재패도 떴구요 이제 방사일과 이천 남만 이렇게 돌거에요 청하 밟고 서평항으로 개교를 안 밟았네 개교를 안 밟으면 분명히 땅이 끊길거란 말이죠 청하 밟고 아 이렇게도 끊기네 와 이거 진짜 악랄하게 만들었다 개교를 안 밟아도 돼요 어떻게든 끊기게 하려고 건너 분 또 왜 제압 당해요 노숙님 저기요 아 진짜 창피해서 같이 못하겠네 노숙하고 하우연 사관 하세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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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배를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서른세명을 그 쳐 박아놓고 있지 마시구요 아 창피해 죽겠네 진짜 하우연 어디갔어 왔네 아 아 이게 뭔 개망신이야 땅 다 뺏길거에요 땅 다 뺏길겁니까 땅 다 뺏길겁니까 우리 여기에 공격준비 장인 어만 오이 법정은 여기 아니 어디 아 아 장향도 신경 계속 쓰이고 아 사람이 없네 호루간에 또 호루간에 또 사람이 없네 여기서 끌어오면 되죠 쌀 잘 확인 여기 쌀 좀 부족해요 하지만 뭐 당장 그렇게 급한 정도는 아니고 진짜 기가 막힌다 노숙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 노숙이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기가 막히네 진짜 저렇게 능력이 없었다고 아주 기가 막혀요 올라갑시다 여기 땅을 안 밟으면 한단을 안 밟고 공격해야 되겠네 한단 쪽으로 가면 끊기죠 잘못했다가 공격 바로 때려주시고 속옷장 한칸 앞으로 포상해 주시구요 장양과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 해야 됩니다 여기는 공격 들어갈 준비 손책 자리 성견 자리 거기 맞구요 주유 자리가 여기 옥테 자리 거기 맞구요 밟으러 가는거 맞고 맞고 밟고 오세요 홀란부터 가야되요 홀란 들어가고 아수라진 바로 들어가구요 와 끝났어요 18659 지금 데미지 보셨나요 18659 9999가 맥스가 아니었어요